오늘 날씨가 진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. 빠람바람바람람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? 하늘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시원한 곳 진짜 시원합니다. 구름도 오늘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. 봐봐. 나 말고 어렵네. 어렵네요? 네. 계속 걸을게요. 오, 이 꽃도 예쁜데? 오, 벌 벌 벌 벌 아, 육한 거 아닙니다. 육같이 되려나? 아니, 벌 벌이 있었어요. 벌 벌 벌 잠깐 앉아서 불멍을 때려봅시다. 좀 더 걷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요즘은 어디로 갈 건데, 또 가시죠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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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원래 갈 생각은 없었지만 망원시장에 한 번 가볼 겁니다. 네, 괜찮은데요? 감사합니다. 여기는 여기가 뭐지? 콧덕으로 유명하대요. 콧덕을 한 번 먹어볼 겁니다. 콧덕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. 근데 거기가 어디일까요? 아, 좀 볼나? 콧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치즈닝 꿀엇 떡 하나 주세요. 치즈닝 꿀엇 떡 하나 주세요. 네. 호구니만 주먹은gt. 여기가 너무 맛있어 오늘은 그는 파트로 집료들로 이 시기에 먹으려고 했어요 저거 어디서 먹으러 són다고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집에 날리는 게 다 drops 그냥 저와는 사진들을 멈출 수 있는 것 같니까 제가 다 먹는 방향이 오기 때문에 제가 뿌링클을 제대로 못 먹어봐서 아니, 먹어본 적은 있는데 맛을 몰라서 그게 뜨면 돼 뜨거워가지고 빨리 못 먹겠어 먹으면서 일단 구경해볼게요 여러분,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턱에 빵꾸가 뚫렸다는 걸 증명해놨어요 아, 어떡하냐? 아, 진짜 어떡하지? 자, 여러분 결국에는 옷을 6,000원을 주고 새로 긴급하게 샀습니다 나는 왜 오늘 어떻게 항상 뭘 먹을 때마다 흘릴까 어쨌든 홍대로 넘어가 볼게요 홍대 포착을 했습니다 아, 여기 엄청 돌아다니고 그럴 건 아니고 조금만 걷다가 나 너무 걷는 거 좋아하는 거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걷다가 오늘 아마 노래방을 가가 보려고 합니다 노래 시력을 여기서 다 들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봅시다 지금 노래방을 찾고 있어요 주변이 다 노래방이긴 하지만 좀만 갔다가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도착할게요 바로 또 동생 폐에 여행 조금 도착하라고 했는데 해외 깊이 좋은 다 е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